재하야, 내가 나갈 테니까 밥이라도 먹어. 진짜 미쳐요. 팔딱 뛰겠네. 재하야, 빨리 나와라. 재하가 안 나왔고 지금 3개월째 이러고 있어요. 자기 배고플 때만 나와서 제가 좀 사료 먹고 다시 인기척 느껴지면 다시 들어가요. 다 뿅. 음. 다 뿅. 와. 들어왔어요. 들어갔네. 없네. 고마워 나는 할머니 댁 가서 벌써 새끼를 어떻게 100불 하나를 얻어 갖고 왔어요. 기다려 뭐 먹고 올게. 저 구멍이 저는 있는지도 몰랐죠. 근데 골로 들어가버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. 소변을 좀 더 참았어야 되는 건데 강아지를 유인하게요? 저희 강아지를 유인하게요? 저희 강아지를 유인하게요? 네, 그거 모셔와봐. 부락이라도 잡는 심정이에요, 지금. 친구 왔어, 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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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